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분 저희 이제 또 사인회는 또 끝이 갔는데 어머 너무 귀여운 그 뿌리 생긴... 뿌리 아닌가요? 긴가요? 생기셨네 아 오늘 또 역시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이제 뭘 해야 될까요? 저희 이제 다 같이 치킨 시켜 먹어요 너무 좋죠? 좋죠? 어 그러면은 심영이가 사는 걸로? 네! 아빠... 큰일 났어 아빠 미안해 아빠 한 발음에 달려오신다 네 저희 아빠한테 와 달려오시죠 저희 그거... 그 언제나 그렇듯 사실 또 의미가 깊을 것 같은 게 진짜로 완전한 마지막 패스잖아요 이번 활동에서 그래서 또 기념으로 사진을 찍을 건데 어떻게 한 번 뽑기 있어요? 여기요 내가 이미 들고 있죠? 오늘도 의미 없이 세 분을 뽑을 겁니다 오늘은 똥이는 못 뽑겠다 맞아 나 하나 뽑을게 똥이가 요즘 화가 많아졌어 조심해야지 저 부를게요 54번님 54번님 아주 반가운 날 네 자 다음 뽑아주세요 뻥님 아래도 많이 있으니까 많이 많이 돌려 돌려 쉴기 쉴기 불러주세요 바로 8 5초 뒤에 공개 패스티모님 마지막 초이스 다시 볼까요 이렇게? 네 와우 역시 파격적인 여자 저 방금 뚫릴 뻔했어요 니들이 눈빛에 죄송합니다 깜짝 놀랬거든 1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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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 오 오 어디 계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두 번째 한 분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 마지막 그럴까? 네 지금 약간 돌발이긴 한데 언니 마지막 패스조나요 저희 두 분만 더 뽑아주세요 네 좋아요 저희는 올해 생일게요 저희는 안 뽑은 멤버 저 안 뽑았어요 연이 언니와 네 나 발표한다 13번이요 오 13번이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올라오세요 뽑으세요 제가 뽑아볼게요 아 우리 똥이가 지금 손이 잘 붙지 못하고 진짜 그런 거 없지? 아 더 떨어지고 오 어 행운의 번호인가? 어 어 알아보셨어 6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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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계시나요 63번 오 오 우리 찍자 사진 찍자 사진 찍자 사진 찍자 저희 사진을 순식간에 호로록 다 찍었어요 그러니까요 어 그러면은 셀카를 찍었으니까 후면에 한번 찍어볼까요? 아 그래 또 저희의 이런 또 예쁜 모습을 많이 찍어주고 싶어서 카메라를 많이 들고 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포토타임을 한번 가져볼까요? 완전요 저기 들고 갈까요? 응 응 마이크를 다 내려놓아요 네 네 채원 상의가 상의… 상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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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ữ Tibb uuron 포스가 있네 성이! 어! 다 놀라면 어떻게 해? 미안해! 왜 무서워? 이게 야아? 난 몸이 좋아. 네? 이거 던칠게요. 오늘 조금 특이하게. 하나 둘 셋. 우리 완전히. 하나 둘 셋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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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디풀. 괜찮은 거 맞죠? 네. 네. 진짜로? 너무 예뻐. 영화 부른 줄. 아하하하. 그러면 우리 시선을 한 번 이쪽 저쪽 그쪽 옮겨보자. 그쪽. 네. 너무 예뻐. 우와 세상에. 너무 예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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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분한 twenties. 아. aum. 아. ben. encimaза. 너무 예뻐. 너무 예뻐! 너무 예뻐. первтор어. coma. 너무 예뻐. envisionedouts. 너무 예뻐. delays snapping parole 워 букska girls种 Państw 진짜 내가 사진을 찍으면서 다 한 번씩 봤는데 우리보다 더 사진을 찍어야 될 것 같은 비주얼의 분들이 굉장히 많아 뺏고 싶어 저런 소품들 말이야 저런 것들 그렇지 다 던지라고? 아 어떡해 진짜 끝내기 싫다 우리 지난번에 몇 시간 했지? 3시간 대박이었어 진짜 저는 진짜 몰랐거든요? 근데 시간이 그렇게 지난 거예요 언니들 진땀 났잖아 아이고 이러면서 저희 팬분들이랑 사진 한 번 아 진짜? 야야야야 너무 좋아요 열심히 여기서 한 번 보여 드려 볼까요? 좋아요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네 여러분들 보고 싶죠? 네 네 저희 덤 할게요 네 축구했어 축구했어 오늘 음방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진심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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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말랑송 키티요? 나 깜짝 놀랐잖아 귀여워 아 여러분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건 약간 사실이어가지고 하는 말인데 앵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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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커스 포커스가 약간 우세한 것 같은데 아 그래? 연애 그럼 우리 소원만 들어볼까요? 드라마이 좋네 포커스 포커스 손 손 포커스 포커스 손 드라마틱 손 드라마틱 손 아 오늘 드라마틱이다 아이고 연애였다 드라마틱 할게요 네 예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찬 드라마틱까지 끝이 났어요 여러분 아 이제 오랜만에 또 이렇게 드라마틱 음원소리를 듣니까 너무 신나는데 사실 너무 내가 웃겼던 포인트가 있어 뭐야? 오! headers 오ver 오!owitz 아니 노래를 잘 하신다? 번딧불들이? 점점 음영ênio이 높아지죠 오jer 그리고 또 이제 더움때 우리를 처음 아시고 입덕 하신 분들은 이거만 하고 계시더라고 너무 귀여운 거야 또 아니야? 아무튼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진짜 마지막 팽사라고 이렇게 유난히 떨었지만 사실 또 마지막이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그쵸? 그쵸 그래서 저희의 끝인사는 좀 더 밝게 하는 거예요 잠깐만 잠시만 몸 표정이 어두워요? 몸이 더워요 아 그런거요? 제가 약간 쇼크할 때가 생각나는 거 같아요 잠깐 오 진짜? 어떤데? 땀이 마르질 않는거죠? 아 그렇다고요 언니가 딱 쾌쾌쾌 오와! 그냥 부채춤인 줄 알았어 하하하하 네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긴 시간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또 빠르게 돌아올 거니까 그때까지 잊지 말고 기다려줘요 네 정말 떠나기 싫지만 그러니까요 반딧불 우리 마음 알죠? 저희 빨리 돌아올게요 네 저희는 지금까지 땜빛 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헤어지기엔 감사합니다 이렇게 헤어지기엔 늦은 시간에 집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멀리서 오신 분들은 버스 타입에 안전벨트 매시고요 멀리서 오신 분들 많고 저 누가 나를 끌어당겨 언니 언니! 빨리 가! 빨리 가! 빨리 가! 여러분 저렇게나 감기 조심해 많이 보고 싶었네요